파란 들개, 세종문화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산에 컹컹이란 들개가 살고 있었어요. 꼬르륵꼬르륵 아 배고파. 컹컹이는 먹이를 찾아 마을로 내려갔어요. 처음 보는 녀석인데. 마을에 사는 개들이 으르렁 으르렁 사납게 지저대며 덤벼들었어요. 깨갱깨갱 살려줘! 컹컹이는 헐레벌떡 도망을 쳤어요. 개들도 우르르 쫓아왔어요. 컹컹이는 문이 열린 집으로 쏙 들어갔어요. 그리고 파란 물감통 속에 숨었어요. 다음날 아침 파란 물감통에서 기어나온 컹컹이는 재빨리 숲속으로 도망을 쳤어요. 어? 누구지? 하늘처럼 파랗네? 숲속 동물들이 컹컹이를 보고 슬금슬금 도망을 가는 거예요. 놀라지 마. 난 하늘에서 내려온 임금이야. 컹컹이가 점잖게 말하자 동물들이 넙죽 절을 했지요. 컹컹이는 임금이 되었어요. 사자는 사냥꾼, 호랑이는 이불, 표범은 요리사, 코끼리는 문지기. 컹컹이는 우쭐우쭐. 에이, 들깨들은 시끄러워. 컹컹이는 친구들을 멀리 쫓아버렸대요. 숲속의 임금이 된 컹컹이는 날마다 얌얌얌얌얌 먹고 쿨쿨쿨 잠만 자고 랄랄랄라 놀기만 했지요. 어느 날이었어요. 콩콩콩, 콩콩콩콩 멀리서 들깨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갑자기 컹컹이의 귀가 쫑긋하더니 왕관이 떼구르르. 콩콩콩콩 콩콩이는 털을 곤두세우고 지저댔어요. 너무 반가워서 눈물이 나왔어요. 동물들이 고개를 갸웃갸웃 아니, 이 파란 녀석은 들깨였잖아. 동물들은 컹컹이를 숲에서 쫓아냈어요. 쫓겨난 컹컹이는 꼬리를 축 누러뜨리고 혼자 중얼거렸어요. 내가 정말 숲속의 임금이었나? 아니면 꿈을 꾼 걸까?